음악이나 이미지도 아닌 글자 모양일 뿐인데 폰트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최근 인쇄소, 출판소와 같이 영리적인 사업장은 물론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나아가 교회, 절 등 종교시설에까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보내지고 있어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폰트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한 벌의 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350자부터 1,172자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폰트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 가져다 쓰게 된다면 결국 폰트 파일의 창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돈을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죠.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에 법원은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치 윈도우나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궁서채점.ttf, 고딕채점.ttf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용하다가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폰트 파일을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 업로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혹 저작권법을 몰랐다고 읍소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법률에 대한 무지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판에 글자를 쓸 때조차도 유료 폰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폰트 도안은 폰트 파일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서예의 독창적인 글자체와 같이 특별한 미술품이 아니라면 글자의 모양,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글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여 글자체까지 누군가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 폰트 도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서예와 같이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글자체, 즉 미술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외적으로 글자꼴 자체가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원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축제 포스터 사례입니다. 1994년 여태명 교수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한국청년작가 초대전에 출품한 춘향가에 있던 글자를 영화 포스터와 소설책 제목에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축과 재라는 글자가 작가의 독창적 노력의 산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글자당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폰트 사용 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폰트 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눈여겨본 예쁜 폰트 모양을 따라서 교구를 만들 때 글씨를 사용했더라도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령 유료 폰트와 동일한 결과물일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손으로 쓰는 것은 물론 출력된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활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연예인 글자체를 따라 쓴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한글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글자를 따라 쓰거나 한글 익힌 교재에 흐릿하게 인쇄된 글자 위에 학생들이 더 쓰기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님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폰트 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쓰거나 심지어 동일한 도안의 폰트 파일을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보고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력물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폰트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0000.ttf 파일이나 0000.otf 등 폰트 파일을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료 구입한 폰트 파일이 아니라면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폰트 파일을 다 지워야 할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미 허락을 받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권리자가 미리 허락해 준 폰트 파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레아 한글, MS Word 등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실 때 번들 폰트는 이미 이용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저작물 이용 시와 마찬가지로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폰트 파일은 비영리나 개인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